1차 함수가 있고 1차 함수가 서로 만나는 경우는 fx가 gx 갖다 놓고 이거에 판별식이 형보다 큰 거고 접하면 어떻게 돼? 판별식이 형인 거지? 응 앞만 나오면 허근이야 실근이야? 허근 허근인 거야? 응 그 다음 보기 1, 2, 3번 풀어야지 응 교점의 자표 구하라 그럼 갖다 놓고 풀면 되겠지? 응 예를 들어서 2x 제곱 x 플러스 2하고 3x 마이너스 1이 있단 말이야 그럼 갖다 놓고 풀 수 있어? 없어 풀 수 있어 그럼 1하고 2분의 3이 나니까 이 자표가 1, 3이 되고 얘는 2분의 3, 몇이야? 5가 오느나? 여기 풀으면 되는거야? 응 그다음에 정석 154가지